라젠타 세리바 야 뭐여 뒷목이 확 땡겼어 자 어제는 뭐 어제 한개 양만 잡는다고 했다가 양 막판에 뭐 한 3개 잡아버렸어 100만원 손실 보고 들어갔어 암튼간에 오늘 저기 대응만 어떻게 잘 해봅시다 별일 없을껴 오늘도 별일 없겄어 아이고야 뭐 지나와서 하는 소리지만은 어제 양 얼마나 올라갔어 차트 양전되고 마무리됐습니다 어제 새벽에 그냥 넣고 잘걸 그랬나 요즘 시장 왜이러냐 이거 드신분들 축하드립니다 차트가 정확하게 제가 손절한 부근에서 양전이 데버렸어요 어제만 2% 하락이 양전이 된 하루였습니다 어제는 오늘도 천천히 대응해가지고 이번주 마무리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뭐여 이게 뭐 독수리 차트여 뭔 차트여 이게 너무 어지러워요 정신 사나 너무 지저분하다 차트짝이 진폭도 뭐 한 60포밖에 안되는데 겁나게 흔들어대고 있어 관망했다가 이따가 들어갈랍니다 너무 지저분하구만 오늘 비농지표 과연 어떤 그림을 그려줄지 지표때 내리면 폭락할 것 같아 매수도 조심 매도도 조심 천장 나만 그리 보이는가 왠종일 꼭대기에서 그냥 고점 놀이만 하고 있구만 지표보면은 어떻게 될지 답이 나올 것 같네 다들 죽지마요 대박 터트리시다들 지표봅시대야 야 뭐야 뒷목이 확 땡겼어 허허이 호빈 호빈 매수둘 평당가 42회 매수둘 손절가 15포 15포 손절 미네요 그냥 안받치네 15포 손절 골드 매수 잡을게요 저는 골드 매수 셋 손절가는 4까지 봅니다 14까지 골드야 고점 뚫으러 가자잉 오랜만에 매매했는구만 고점 넘기러 가자 나스닥이 오늘은 확고나구만요 고점 넘기러 가게 나스닥이 오늘은 확고나구만요 자 본장 30초 전 집중하셔 개장 20초 남았어 20초 아직 끝난게 아니요 이제 시작이요 본장 스타트 평당가 53 매수 둘 아니 매수 셋 아니 매수 둘 이런 판은 죽을 수가 없어 하나 추가 둘 추가 평당가 12,350 하나만 추가 잡으려고 그랬는데 4개나 걸렸네 하나 본청 걸어놉니다 하나 본청 3개만 봅니다 3개만 볼 거였어 손절가 20포 30 천사 30 30 하하 하하하하 미친놈다 손절 구빈 구빈 다 밀었어 어제 시가도 밀었고 종가도 밀었고 시가도 밀었고 다 밀었어 고가도 밀었고 다발도 밀었고 공개 좀 내려와봐 잡겠다가 잡고사 넘긴 거겠지 뭐 이 정도면 평당가 30일에 매수 셋 손절가는 20호 봅니다 20호 선글라스 한 번 닦아볼게요 아우 눈 아파라 허허이 지랄하네 지랄해 한 번 닦아볼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